안녕하세요! 자막과 자막을 넣어달라고 해요 간장도 너무 좋네요 칠리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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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고구마 소금 소금 고추 고추 그릇 고추 고추 오징어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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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고구마 고구마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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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양파 양게 썰어주세요 물 양파 국경에 무슨 땅을 넣어줍니다 고기를 양념에 넣어줄게요 탄산에 넣고 소금을 부어줍니다 고추가루 다진 마늘 오이 오이 마늘 멸치 마늘 예전에 물 매운 마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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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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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고추냉이 고추장 기름 고추장 고추장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설탕 다진마늘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